안녕하세요 살부 만신 워커버설 입니다 돼지띠분들 난 돼지가 너무 좋아 어떡해 난 돼지가 너무 좋아요 왜냐면 돼지가 복이 있잖아 덤복이 있는게 돼지 복이거든요 그리고 돼지 분들은 있잖아요 좀 부진해요 왠지 모르게 돼지들을 보면 먹기만 하고 있잖아요 먹고 자고 이러잖아요 근데 돼지 분들 그만큼 덤복이 있다는 거예요 팔자가 좋은데 또 다른 점이 있잖아 부지런하니까 덤복이 있는 거예요 부지런한 면도 있어요 거기에도 날라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부지런한 면도 있지만 이 돼지 분들은 자라면 재물이 쌓이는 타입이에요 뭐 그 때가 아니 돼서 그런지 때가 되면 돈이 좀 쌓인다고 보거든요 나는 돼지들은 진짜 항상 부러워 왠지 나는 돼지띠들이 있으면 좋겠어 돼지띠분들은 한 2, 30대는 고생은 해요 근데 4, 50대 되면 어렸던 줄이 좀 있잖아 쌓이는 편인데 다는 그렇지는 않아요 좀 생리 달수가 틀려요 그래서 돼지들을 훈이 때려서 본다면 돼지들은 먹읍보기 많아 어디로 가도 먹읍보기 많아 참 좋다 부럽기도 하고 덤복이 싸인이잖아 먹읍보기 자꾸 덤복이거든요 그만큼 돼지는 좋아요 돼지들은 좀 고식한 면은 있어요 역지는 못해요 그래도 자기 앞에 차려진 거는 잘 받아 먹어요 양보가 없어요 배가 불러도 그냥 내 거면 다 먹으려 하는 거기에 있어서 재물법은 넘쳐난다고 하거든요 돼지 분들 있잖아요 또 한 가지 좋은 점이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고 재물법이 좀 들어다 나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일이 좀 잘 돼요 이런 분들은 있잖아요 열심히 하면 장사를 하다든가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좋아요 돼지띠분들 봄띠에 엄청 좋지요? 궁합이 잘 맞아요 개띠보다도 돼지가 궁합이 잘 맞아요 희한하게 우리 부부를 본다면 우리가 돼지하고 봄띠를 부부의 인연이 맺어준다면 좀 있잖아요 천생용부로 들어가요 그 정도로 돼지하고 봄이 궁합이 잘 맞아요 그러니까 둘이 마주섬 있잖아요 이게 부부 인연이 끊어지지는 않아요 그냥 한쪽이 참아주고 한쪽이 이렇게 하면서 이어서 가더라고요 그만큼 봄띠에가 돼지들이 엄청 좋다는 소리예요 아시죠? 작년에 안 좋았어요 작년에는 간질수, 구소수, 그리고 건강 엄청 안 쳤어요 많이 쳤어요 안친계라 많이 쳤어요 솥띠에가 솥띠하고 돼지는 궁합이 좀 안 맞거든요 그만큼 돼지가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올해는 그 돼지 복 받았어요 봄띠하고 돼지 엄청 궁합이 좋아가지고 돼지 분들 올해 뭐 하려고 하시는 분들 엄청 좋아요 나쁘진 않아요 저는 사업, 문서 잡을 수 있으면 잡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있잖아요 돼지들한테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사업이랑 다 잡는 분들 진짜 운이 진짜 좋은 분들은요 스물여덟 살 돼지분 이분도 나이 어리잖아요 내가 취직 그리고 내가 뭐 시험 조금 있잖아요 본인만 열심히 본다면 시험에다 학교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취직한다 해서 취직해도 별 부탁 없이 갈 수 있어요 저는 좋다고 봐요 스물여덟 살 와 근데 20대 치고는 진짜 이번에 복이 터졌네요 저는 이분들은 조금 대박이에요 나이 어리지만 그만큼 궁전원이 따라준다고 보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면 돈이 좀 주문 들어오지 않겠나요 근데 이분도 작년에 안 좋았으니까 작년에 진짜 이제 쫓겋쳤어요 근데 올해는 대박이에요 아마 내년까지 대박일 거예요 그만큼 운이 좋을 때 안 좋은 거 홍수마귀 아시죠 홍수마귀도 풀어 가시면 어려 좀 뭐야 좋은 나이 운수가 따라져가지고 좀 돼요 돈 주문에 돈이 들어오는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열심히 벌면 그만큼 좋으니까 스물여덟 살 돼지 분들 잘 풀어 가세요 그리고 40세 돼지 그리고 76세 돼지 분들 좋아요 40세 분들은 서른아홉 고개 넘으면서 작년에 진짜 쪽박치잖아요 돼지 분들 작년에 진짜 뭐야 그래도 돼지 분들은 40세 분들 작년에는 안 좋다 안 좋다 하면서도 그것도 좋아졌어요 궁전원이 조금 들어왔어요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런 만큼 76세 분들도 똑같아요 엄청 운이 좋았어요 이분들은 올해 좋아요 올해도 좋아요 올해 돼지 운이 치고는 돼지하고 범치 운이 합의가 잘 들어가지고 이분들 뭐 76세 분들은 있잖아요 나는 조금 돈이 좀 들어와요 뭐 부모 자식 간에 자식에서 돈을 준다던가 생각지 않게 돈줄이 전문이라서 문서운이 열린다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76세 분들 괜찮고요 그리고 40세 분들 조금 이분들은 이 나이 되면 사업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사업을 할 바에는 차라리 좀 해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홍수막이 내한테 안 좋은 거 네 뭐 아는 무당이에요 내한테는 이게 안 좋아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거 풀고 가세요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있잖아요 운이 따라 주는데 이거 풀고 가면 좋은데 안 좋다고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건 아니에요 풀고 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 뭐 사업을 하시고 운수를 잡아도 있잖아요 돈줄이 열리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돼지 분들 28세 40살 76세 분들은 좋아요 돼지는 너무 좋아 나 돼지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분들도 좋아요 근데 제일 마음 아픈 분들 예 52세 64세 분들은 있잖아요 조금 고비에요 작년에도 그래도 나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작년에는 좋았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조금 운이 안 따라져요 이분들 조금 뭐야 홍수막이 같은 거 하고 가세요 왜냐면 52세 분들은 누구한테 뒤통수 맞을 일이 생겨요 안 좋거든요 그리고 뭘 해도 있잖아요 자꾸 이게 발에 걸쳐요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간질수가 뜨는 면이 많아요 누가 시비 걸어서 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깡 하고 소리가 나면 간질수가 뜰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 가세요 한 발짝 물러나서 가는 게 좋고요 우리 64세 돼지 분들 병원에 갑시다 아픈 병원 가요 안 아픈 거 같지 않아요 병원 잘 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나오거든요 아프면 병원 가고 치료를 받으세요 그게 나한테 좋은 거예요 돈을 절약하는 거예요 우리 64세 분들 수술대에 오를 수도 있고요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먼 길 조심하세요 항상 조심하세요 안 좋거든요 네 찢어지는 일이 많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홍수마귀 같은 걸 꼭 하고 가면 좋겠어요 우리 52세 64세 돼지 분들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이분도 조금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 힘내시고요 홍수마귀 같은 걸 하고 가면 좋으니까 괜찮나요 돼지 분들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